반갑습니다. 문경시 중앙로 49 정직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천소장입니다. 소개 드릴 상가 주택지는 시외버스 점촌터미널 부근에 위치하였습니다. 문경시청에서 모전동 대지까지 약 2분 총 658m입니다. 점촌터미널까지는 걸어서 1분 거리입니다. 대지 면적 50.4평 167제곱미터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며 지목은 대지입니다. 대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건축법에서는 대지라 부른다. 건폐율 60% 용적율 200% 이하 4층 이하 건축 가능합니다. 상가건물 및 상가주택지 추천드립니다. 나대지 상태라서 바로 건축 가능합니다. 토지 모양 반듯하며 서로 의류를 접하여 교통 및 접근성 편리합니다. 가까운 곳에 청소년 문화의 집 시외버스 터미널 등 있으며 사무실 식당 상가 주택지 추천합니다. 토지 이용계획 도시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서로 의류 가축사입 제한구역 가축분유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란 건폐율은 60%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%입니다. 4층 이하의 단독주택, 공동주택, 유치원 노유자 시설 등 근린생활시설 설립이 가능합니다. 그 외 다수 건축할 수 있으며 지자체조례 참조하세요. 지자체조례 참조하세요. 이하의 단독주택, 공동주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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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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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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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